말리포에서 달란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달란계 서식처가 상당히 넘네요. 이쪽 데크 휴식 전망대에서 앞쪽으로 해서 지금 달란계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달란계 서식처가 데크에서 말리포 데크 쪽까지 쭉 조간대 해안선을 따라서 달란계 서식처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길이는 대략 200m 정도 데크까지 포함하면 300m 정도 그리고 폭은 10여 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달란계가 있는 곳은 3m에서 5m 사이 지금 달란계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데크 위에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데크 쪽에서 달란계를 관찰을 하면 달란계들이 일단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란계를 관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고 주변 경치도 좋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안전한 바다 생태계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말리포 할 수 있고 말리포 할 수 욕장이 아주 좋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 과정에 바다 생태계 부분이 나오는데 달란계 생태계를 바다 생태계와 연관해서 자연 학습을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달란계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참여하는 형태로